지구에서 가장 큰, 축구장 2배만한 버버리 체크. 우와, 얼마나 큰 거야? 버버리 랜드스케이프 시리즈의 프로젝트로 카나리 제도의 버버리 시그니처 체크가 만들어졌습니다. 버버리 체크 잔디는 사우스 아프리카 오버버그 지역에서 자랐습니다. 천연 우유 기반의 페인트를 사용하여 상징적인 체크를 만들었습니다. 바람과 물로 씻겨 나가기의 땅 위에 오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. 주의, 세상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자 이 작품을 도전했다고 합니다. 버버리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제작된 몰입감 넘치는 흑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버버리 랜드스케이프 시리즈의 최신 버전 카나리아 제도의 엘 이에로의 화산지대는 스페인 현지 예술가인 호어헤이 라드리게즈 제러더의 광대한 예술 작품의 캔버스 역할을 합니다. 거대한 버버리 시그니처 체크 패턴을 만끽하세요.